또 탈당료고요. 누구 보고 누가 탈당료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이 나온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그다음에 사고 참 많은 얘기가 나오고 아직까지 경찰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요. 매일 경찰서 앞에서 취재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일단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과거에서 사고 관련된 모습까지 쭉 전해드렸는데 우선 화면 좀 보시죠. 지금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이고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난 거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경찰이 문다혜 씨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검토.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1년 이상 15년이야 징역.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이냐 벌고 이런데 일단 수정욱 변호사 이거 좀 잘 아실 테니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음주운전 혐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더 어떤 게 강하고 약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기존에요. 완전히 만취한 사람이 사람을 치여가 죽였다. 사망이 되겠다. 그러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5년이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처벌할 방법이 없잖아요. 형량이. 5년이요. 아무리 쐬도 5년. 그런데. 그런데 위험운전치사가 되면요. 무기징역까지 치사는. 훨씬 처벌성이 높은 거예요? 네. 상처만 입어도 1년 이상 15년 이하고 사람이 죽어버리면 무기징역까지. 단순히 음주운전 그 혐의로 사고 낸 것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지금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단순하게 음주해가지고 사고 냈다고 해서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문단희 씨 봤죠. 비틀비틀 자기 차도 못 찾고 다른 차 안 문 열고 행위들 칠 뻔하고 그다음에 차순도 막 이게 엄청나게 만취하거나 아니면 마약에 중독하거나 이런 약물이죠. 이런 경우에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좀 계속될 때 아주 그러니까 음주가 심하거나 약물이 중독이 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운행 상태가 계속적으로 불가능할 때 이런 상태에서 사고를 내가 상해나 택시기사가 다치잖아요. 타셨다고 그러죠. 네. 이런 데는 1년 이상 15년이니까. 이거는요. 위험운전 치상으로 가면요. 91%가 징역이 놓습니다. 벌금이 놓은 게 9%밖에 없어요. 굉장히 강한 처벌이 된다는 뜻이네요. 91%가 징역이요. 그중에 한 10%는 실현까지. 지금 이걸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거의 검찰이 적용하는데 경찰이요. 이러다 보면 보통은 음주운전이잖아요. 벌금 500에서 1000만 원이거든요. 초범이면. 그런데 위험운전 치상으로 가면 제가 보기에 정식 기소에서 집행유예가 노을강세가 제일 높고 아주 그게 합의가 안 되고 이럴 때 문다이 씨 전과를 제가 모르겠어요. 처음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잖아요. 만약에 전과가 있다면 아마 실현 구속이 될 겁니다. 최근에 나도 CCTV에 잡혔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게 이런 게 다 이어지는 연속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지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다이 씨. 단순히 문다이 씨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까지 같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차량, 이 캐스퍼 차량 아버지가 타던 걸 양도돼서 문다이 씨가 운전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같이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 이야기를 오늘도 좀 하신 분이 있어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출가 외인이었던 딸이 한 걸 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잘난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과는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국민 보기에 좀 면목이 없다 하면 그거 가지고 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과를 하면 사과할수록 점수를 잃을 건 없어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소에 그동안 보면 SNS에 많은 입장과 글, 책 속에 본인의 소 이런 거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 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지금 입장이 있고 침묵 상태예요. 이거 외라고 봐야 될까요? 입이 얽게라도 할 말이 없겠죠. 인지상정인데 아무리 출가 외인이고 다 자란 성인 독립된 운운해도 지금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을 그러니까 전 사위 둘러싼 지원 이걸 딸 지원해 준 것까지 이거 뭐 검찰이 나서서 그걸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이래 이게 검찰권 남용 아니야 라는 식의 정치적인 반론까지 가고 있는 판에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저 사고 소식을 듣는 첫 순간 저는 아휴 좀 자숙하지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왜 그랬을까 저렇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전직 대통령의 딸 그거 좋아요. 난 그거 상관없이 자유로운 영원으로 살고 싶어 그러나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검찰의 압박 그걸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찬성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이 서로 맞붙어서 공방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의 무게를 본인이 느껴야죠. 그걸 느끼지 않으면 자유로운 영원이 아니라 그건 무책임한 영원이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저는 유인태 전 의원이 정말 정리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 출가한 딸 가지고 사과를 해라 그러냐라고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럴 때는요. 국민들에게 정말 면목 없습니다. 딱 그 한마디 하는 걸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뭐 그러나 어떤 입장은 남은 거였고요. 김윤용 국민의힘 상담부 대변인. 그러니까 이 사고 관련해서 아니 독립된 성인인데 왜 아버지가 사과를 합니까? 라는 반론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과거에 보면 그 딸 문다영 씨 청와대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도 아버지부터 받은 차 아닙니까? 다른 차도 받았다 다시 갔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지적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건 굉장히 큰 영예지만 동시에 막종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음주운전에 물론 음주운전은 엄청난 사회적 질타를 받아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음주운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저는 저 캐스퍼 차량도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었던 강주형 일자리 상생정책의 1호 차량이었습니다. 그 성과물이었죠. 그 성과물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그 차를 사서 퇴임 후에도 타고 다니겠다고 했던 겁니다. 일종의 저거는 정책의 홍보 수단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상징성이 있죠. 그런데 문다혜 씨는 그 차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질타를 받아야 되고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누추한 것뿐만 아니라 어쩌게 보면 정부 정책의 명예를 실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문다혜 씨 그동안 SNS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선택적 침묵을 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분이 저런 말씀도 저 캐스퍼 차량. 아까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한 의미가 있는 그런 차량이었다. 그러니까 저 차량이 나중에 진화되려도 그 의미가 부여된 차량이라서 굉장히 가치가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문다혜 씨가 저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얘의 뒷말이 그냥 계속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탈당하라 외치는 야당 지지층. 왜일까. 민주당의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갔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중요 시기마다 발목 잤더니 딸도 문제다. 탈당하라. 그리고 보면 문 탈당도 안 하고 당에 부담 주는 저희가 뭔가. 이건 아무래도 최근에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죠.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이거 뭡니까 지금. 그리고 문 다혜가 이재명의 감정 안 좋다는 건 알려진 사시다. 이런 얘기까지 쏘올네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비명계 만나서 침묵이고 다른 음주운전 뉴스로 도배가 되는데 이게 뭡니까. 당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탈당하라. 이런 논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비슷한 주장이 올해 총선 당시에도 있었어요. 총선 끝난 뒤에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지역에서 좀 집중적으로 유세를 한거든요.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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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실시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보고. 뭐 눈 떠보니 후진국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김지수 꼭 당장 내께서 확신하면서 나도 숟가락 하나 얹어주세요. 현 정부를 좀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해요. 김상일 변호가. 지산 총선 때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지원 유세를 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피케 여론 자극해서 여당 결집만 도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문재인 씨와 관련해서도 이거 재보섬에 부담 주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시간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봅니까. 아니 뭐 시민 개개인은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대상이 고위층이나 지도층이라면 당연히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부분의 강성 지지층의 문제에서 너무나 맹목적이고 사감이 지나친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지. 그것이 권력을 위한 견제를 위한 거라든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비판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위한 요구라든가 이런 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단지 지금 저기에 써 있는 말들 중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떤 겁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안 좋으니까 나가라. 문다혜 씨.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렇게 의견 표현할 수 있다. 저는 잘못한 거는 다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니 이 민주정당이 민주사회의 민주시민이 아니 어떤 정당에 했는데 누구랑 다르기 때문에 나가야 되고 누구 때문에 나가야 되고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나가라고 하려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본인이 정치인인데 과거에 한 말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사람 모두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사는데 정치인 사회 지도층이 이러시면 됩니까. 이거는 우리 당에 피해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피해가 되는 거는 정말 이러시면 저희가 탈당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거는 당연히 시민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 피해가 됐으니까 나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 걸까요. 이게 시시때때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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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